84쪽 형용사의 역할과 쓰임 봅시다. 형용사의 역할과 쓰임 첫번째 형용사는 주로 명사에 앞에서 꾸며주지만 뭐뭐띵 뭐뭐뭐원 뭐뭐바디로 끝나는 것은 뒤에서 꾸며준다. 후취수식 해준다 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뭐띵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somebody, nobody, anybody 자, 요런 것들 가 나오면 어디서 꾸며준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줍니다 요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원래는 보통 형용사가 형용사가 앞에 오죠 My grandmother told me funny stories of my dad as a kid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아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였습니다 아, 형용사입니다 I like to eat something sweet when I'm under stress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어떤 것을 먹기를 원합니다 먹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단 거 먹고 싶다 something이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 꾸며준다라는 걸 우리의 수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그 다음에는 서술해준다 설명해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설명해줘?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면 축격 보호가 되고 목적어를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이게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예문 보죠 The meal that we ate in Barcelona was terrifying 자, 뭡니까? 식사인데 어떤 식사? 우리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먹었던 그 식사는 어땠어요? was terrifying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다? 주격 보호가 되었어요 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요 즉, 그 식사의 상태가 어떻다? 식사의 상태가 환상적이었다 그래서 이 terrifying은 meal, 주격 보호입니다 그 다음,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자,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만들었습니다 자, made me 나를 어떻게 만들었다? 졸리게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없었는가보다 그러면 얘는 얘는 뭐예요? 목적어고 내가 졸려, 첫 번째 챕터가 졸려 내가 졸리는 거지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terapic이라는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서 주격 보호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slippy라는 이 형용사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서 목적격 보호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를 서술용법이라고 합니다 서술용법은 보충 설명해주는 거고 수식은 꾸며주는 것이고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형용사 가볼게요 자, 주의해야 할 형용사 자, 수식용법으로만 쓰이는 거 수식만 쓰이는 게 있어요 수식만 얘는 서술로 안 쓰이고 수식으로만 쓰이는 거 즉, 이 말은 무슨 말인데 반드시 명사와 함께 올라가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ain dish라고 해야 되지 this is main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물론 main dish의 의미를 갖고 있는 main이면 상관없는데 자, 그 다음에 my elder brother elder가 뭔데? 손위의 이를 뜻이 안 손위의 손위 그러니까 우리 형이죠 내 손위 형이 이미 결혼했어 그리고 어디에 살아? 런던에 살아 결혼한 거 1번 사는 거 2번 그렇다고 이걸 이 문장으로 봐봐 my brother is elder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엘델은 반드시 명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다? main keep 주된 only 오로지 elder 손위의 former 이전에 leave 살아있는 drunken 술 취한 자, 반면에 서술용법으로만 쓰이는 것도 있어요 서술로만 즉, 얘는 명사를 꾸며준다 안 꾸며준다 오케이 얘는 명사를 절대 못 꾸며 무조건 형용사나 아니, 저주어나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로만 쓰여요 꾸며주는 게 아니라 alive 살아있는 약간 공통점이 A가 붙어있어 alive 살아있는 alike 비슷한 awake 깨어있는 asleep 잠든 afraid 두려운 alone 뭐고 혼자인 content 만족한 worth 같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all my grandparents are alive 우리 조부모님 모두 두 분 다 alive 살아계셔요 그래서 alive grandparents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말도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living grandparents 살아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능하다 living은 뭔데? 얘는 뭐였노? 수식으로 쓴다 했잖아 명사로 꾸미죠 얘는 명사 꾸며 안 꾸며? 안 꾸며 어 좋아 the dog is asleep in the basket 그 강아지는 가구니에서 잠들었어 be a sleep dog 되나? 아이고 어색하다 이런 말 자체로 없어 the sleeping dog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강아지 알겠습니까? 특히나 요것들 좀 기억해 주세요 수식용법으로만 쓰는 거는 뭐 잘 안 나오는데 요거는 좀 나옵니다 요거는 두 개 중에 어느 걸 외워라 둘 중에 한 개를 외워라 하면 자 뭘 외운다 이걸 외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자 요 단어들은 좀 기억해 주세요 즉 소술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은 좀 기억을 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밑에는 뭡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의미가 좀 달라져 예를 들어볼까? 수식으로 쓰일 때와 보로 쓰일 때 의미가 다른 형용사 certain, present, late 가봅시다 예문 보자 왜 특정한 1년 중 특정한 시기에는 밤보다 낮이 더 긴가요? 해서 certain 여기서 뭐다? certain times 해가지고 명사를 직접 꾸며주죠 뭐다? 특정한 어떤 특정한 때 이런 때이지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I'm certain한 뭐고 나는 확신한다 대디아를 확신해 뭐 You will have a great time dear 너 그곳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낼 거야 나 확신해 자 요거는 서술로 쓰이면 확신하는 수식으로 쓰이면 특정한 이런 뜻이야 되겠죠? Mr. Carter is the present chairman of the committee 자 Carter 씨는 현재의 위원대의 의장입니다 자 이거는 뭐다? 현재의 이라는 수식 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Almost all of the students 거의 모든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업 시작 때 참석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참석한 출석한 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서술력 고르스였습니다 This school was named 이 학교는 이름을 따랐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The founder's late husband 그러니까 이거는 late가 명사로 꾸며주면 고인이 된 고 누구 누구 이렇게 하잖아 설립자의 고인이 된 남편의 이름을 따서 학교가 이름 지어졌다 My uncle graduated from college in the late 1980s 우리 삼촌은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언제 1980년대 말 뭐 뭐 말 I had a late lunch 나는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이거는 늦은 그래서 나는 배가 많이 고프고요 She was late for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지사항을 놓쳤어요 이것도 늦은 되겠습니다 was 1번 missed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의미 차이에 유의해야 할 형용사 한번 봅시다 자 His acting ability is comparable to that of the best actors 그의 연기력은 be comparable to 하면 어디 어디에 비교할만한 이렇지 comparable 비교할만하다 뭐 최고의 배우들의 연기력과 비견될만하다 즉 비교할만하다 칭찬이다 그죠 His course takes a comparative approach 비교 접근법을 취합니다 뭐 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비교적인 접근 비교 접근을 취합니다 그래서 comparable 함 비교할만한 이런 뜻이고 comparative 하면 뭡니까 비교를 하는 비교를 통한 비교의 이런 뜻이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밑에도 봐봐 economic 하면 경제의 economical 하면 절약하는 sensible 분별 있는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이런 뜻이 considerable 상당한 많은 considerate 사려 깊은 successful 성공한 successive 연속적인 이라는 뜻이야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imaginary 상상의 가상의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respectable 존경할만한 respectful 경의를 표하는 공손한 respective 각각의 우리가 틀리기 쉬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표시 하나 해줄게 따로 또 표시 하나 해주자 successive 표시해주고 또 respective 각각의 표시해주세요 이거 헷갈리기 쉽거든